여왕이 헤이, GIRLS! 헤이, BOYS! Let's do it! Here we go!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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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잉 부잉 와 오후에 너 뭐 너 네! 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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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다오! 네! 아이씨! 처음에 위에 서 찍을게요. 저 위에 있어요 지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비닐까락 손질로. 2절이죠? 2절이요. 튈 때 일어나서 디디디디디디디디 2절이요. 2절이요. 3절이요. 3절이요. 이거 입은 거 같아. 동그란 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나 아예 못 들었는데. 이게 너무 앞에서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있어서. 중간에 있어서. 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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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nalen은 첫번째inge에서 요리를 sew end 착зд怎樣 톡 존 encuentra 모두가 돌 다음 영상에서 계속 촬영하셨는데 어떤 씬이었어요? 저희가 일자로 서 있는 부분에서 카메라 각도만 이렇게 바꿔서 찍는 거라서 저희가 360도로 찍었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 동작을 좀 여러 번 찍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어지러워요. 이거 칸 때문에 너무 자주 쳐다라는 거? 좀 어지러워.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얼른 쉬시고요. 이따가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추후. 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웠어요? 떨어질 거 봐. 지금 무서웠어요. 근데 자꾸 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는데 여기 위에서 춤출 때가 약간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면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봐주세요. 네. 이따가 또 올게요. 네. 상처가 왔어요? 구미와 카미 이루. 구미와 카미 이루. 이루는 카미 이루가. 구미와 카미 이루가. 어. 블랙 데스. 블랙 데스? 머리가 까만색이다. 카미 이루. 구미가. 카미가. 칼사이 데스. 미지카이데스. 아. 잘한다. 구미가. 구미가. 일본도. 구미가. 아이즈가. 기운 잘 많이 흘렸네요. 오오키 데스 웨이가 이 마오 웨이가 이 마오 파도 이팟이데스 웨이가 머니 푸다사이 웨이가 웨이가 아이스크림을 타베테르몬 타베테르데스 푸다사이 아! 일본! 니혼노가 아, 니혼노가 아이스크림이 몇 개입니까? 이거 한 번 더 뭐해줘야 돼요?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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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3,000원이요? 입술 아예 안 발랐는데 똑같네 입술 아이스크림은 배가 당국 인생방의논 마일은 마일은 웨이 지금 지금 화가 이빨이 됐어 화가 이빨이 됐어 아 진짜 귀여워 이거 말고 다른거 없어요? 다른거 진짜 이쁜데 너무 풍부 아니야? 맞다 너무 풍부 네무위 화이트 이거 말고 다른거 싸비 딴거 발차격 나 작품인 줄 모르고 트는걸 안했어 어떻게 해요?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짐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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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아니 나 찍지마요 찍지마요 이건 찍으면 안돼 아 잊지마! 영화를 붙여놔 아 잊지마! 아 잊지마! 보기만 할게 보기만 할게 이거 아니야 아니 맞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 나 왔다 이거 말고 저 말고 마지막 거 방금 본 거 우리만 볼게 뭐? 찍지마 아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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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살려주지마 아 잊지마 너무 많았어 일단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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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미쳤어 조금만 돌려주세요 아이 웃겨 나 눈물 나 아이 재미있어 나 진짜 눈물 나 와 됐어 불렀다 진짜 너무 웃겨 아 웨이 최고 아 울어 아 울어 언니 믿지마 나 다시 보면 안 돼 안 되려네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마지막 안 돼 안 돼 안 돼 싫어 아 싫어 나 눈물 올라와요 어떻게 몰라 진짜 한 번 말했지 한 번 말했지 한 번 말했지 한 번 말했지 나 역시 엔덜핀이야 나 역시 엔덜핀이야 아니 왜 흑대까지 하셨어 우리 흑대까지 하셨어 왜 엔덜핀이야 왜 엔덜핀이야 아 힘 와 너 잠이 닫겠어 지금 일단 민혜 화났고 나 잠자 오빠 하나? 나 화나네 민혜 화났고 나 나한테 민혜 화났고 민혜 화났고 나 지금 미숙이 형 왔어 아이 간드레스 하시죠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5대목이 5대목이 초바래스 아났다 너의 눈이 카에루 です 하하하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싫어 asak tip 20 25 5 5 4 이즈 아 작가 한 번만 잡아 iums 아 크레온법의 매니저 피곤하다는 뭐예요? 피곤하다는 뭐예요? 피곤하다 이제 앞으로 정말 조금 남았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해피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기대는 뭐예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준비했어요 이제 한번만 주면 우리 끝나요 사누심이 됐어요 사누심이 됐어요 욕갔다 욕갔다는 뭐예요? 잘 됐다 다행이다 잘 됐다 나다 이거 마지막이래요 욕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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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비됩니다 라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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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룸 라리룸 라리룸 러러러러러러 승비됩니다 와 끝났다! 네 드디어 크레옹 팝의 라리루레 1위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좋았나요? 좋았나요? 네! 완전 어머시로이! 대박보다 사이!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재미있는 안무와 또 이쁘게 감독님께서 찍어주셨으니 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라리루레 뮤직비디오 대박나기! 뮤직비디오만 아니라 노래도 대박나기! 라리루라리루 그루리루레루 라리루레롤라루 후! 후! 워리! 안녕! 안녕! 탐구 다음이요 탐구 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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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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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를 설정해주시면 되죠? 네! 좋아해주세요! 괜찮으세요! 아! 오늘은 저희 크레옹팜의 자켓 촬영입니다. 우와! 신기하게 한국에서도 많이 못하는 야외 촬영을 일본에서 하게 되었네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찍고 싶어요. 자장마트 해봤어요, 자장마트. 오늘 이런 되게 아파트 빌라? 같은 데서 촬영하는데 어떠세요? 일본에 이런 빌라 같은 데 오기 참 처음 와보실 때 처음 봤어요, 이런 곳을. 뭔가 아기장이 아득해. 어, 아득한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애니메이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 안에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게 똑같은 게 많아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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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짱 짱이 살 것 같은데 크레오 짱 짱이 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파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핸드위원 나는 지금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고자이마스 아리바도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크락 크락 아리바도 고자이마스 아리야 오지카가 가르침 오지카가 가르침 이거 좀 기억이 잊어요? 오지카가 가르침 오지카가 가르침 다 대답하다 아임 호랑트라고 아임 고마워 섹시 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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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타베테루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 이 안무가 뭐야? 아 눈물 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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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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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진짜로 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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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번 십 patron 이렇게 시켰 denen 고고자 sill 고고자 사실 아령 jakby 아리가또 멜로디도 오면 진짜 웃기다 아리가또를 타이틀로 하고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로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주스위바생 이러고 내는 거야 반응이 아리가또 반응이 안 좋으면 주스위바생도 안 되면 우리 인사스 아리가또 여로 식군, 오늘 가시마 여로 식군 오늘 가시마 14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동네인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어 예쁘다 일본 항상 일본은 뭐 이렇게 그런 아 나 이런 동물 좋아 우와 너무 좋아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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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il 아 아 벽 아 벽 벽 아 바이! 자, 이제 끝이 끝났어요 와, 끝났다! 꿈 같아요 꿈 같아요, 꿈! 맞아 근데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10주 안에 뮤직비디오와 재킷을 찍었는데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찍기 전에 진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금세 이틀이나 지나간 것 같고 예쁜 그림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일본에 와서 제대로 이렇게 둘러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또 이렇게 재킷 촬영하면서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사진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쁜 배경들이 많아서 진짜 나중에라도 꼭 일본에 여행 와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따로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되게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를 배려해서 생각해 주신다고 선풍기를 이렇게 저희 항상 이제 쉬는 시간대나 뭐 쉬고 있을 때, 밥 먹을 때나 뭐 옆에서 계속 이렇게 선풍기를 세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선풍기맨 네, 그래서 저희가 별명까지 지어주고 했는데 그분 덕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는 문화가 큰 문화로 된 놀이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또 타쿠와사비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큰 문화에서 저희가 사진 찍어서 정말 문화가 생각이 나요 네 진짜 되돌아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분들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용실도 예뻤고 정말 정말 장난감 같아요 저희가 미용실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로 그 옆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거 아주머니께서 머리를 직접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옆에서 사진도 찍고 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일본에 데뷔 싱글을 내게 되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메이킹 촬영할 때 정말 저희의 색다른 모습도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예쁜 모습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노래 라리로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본에 많이 찾아올게요 많이 찾아올게요 아이수고자아 아이수고자아 사랑해요 사랑해 아이수요 하나 둘 셋 넷 세계 축하합니다 여유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빌어 하나 둘 너무ider 감사합니다, 우리 Raum 감사해요 아니야 가 poorest 가 Γιαарт 이게 뭐예요 빨리 이거 들어요 목箱을 좋아해 부 luminous 보여줘 어, 맛있겠다 ön 감사합니다 이거 먹자 이거 챙겨주세요 유리, 유리 먹겠지? 짱! 맛있어. 진짜 맛있다. 유라 가서 맛있게 먹어. 야! 여러분 내일 자켓 촬영해야 되니까 옷은 시켜주세요. 맞다. 죄송해요. 막내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그냥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식! 쭈이씨 대뱀. 안녕. 안녕. 뜨겁다. 야 저기 도망갔는데.